쉬운 학문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첫 번째가 매화에요 매화 이게 제일 쉬워요 보기가 매화 역수는 1년 운을 월별로 보는 방법입니다 숫자 9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8이 돈이야 그럼 8이 요번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돈이 하고 관련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냥 근데 그게 성패를 뭘로 보냐 그 월에 있는 인자 그 인월과 나의 일지 나 자신의 일지랑 합,형,충,파,해로 보는 거야 원진 까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죠 숫자로 포곡을 하고 속에서 나오는 그 숫자 가지고 요번달에 만약 일이 왔다 그러면 인간사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1,2,3,4,5,6,7,8,9의 뜻이 있죠 고것만 알면 포곡만 하면 나오죠 그래서 매화 역수가 최고 쉬워요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당사주가 쉬워요 당사주는 좀 해보셨지만 간략하잖아요 당사주도 보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운이 나오잖아 대운도 있고 연운도 있고 그대로 봐주면 되니까 당사주가 쉬워요 세 번째 쉬운게 구성학이에요 왜냐하면 한 10년 해도 못하는 걸 구성학은 3,4개월 조금 좀 어폐가 있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학에 설명을 하면 한 4개월 정도면 설명이 되는데 써먹기까지는 한 1년 정도 하셔야 써먹겠지 근데 1년 갖고 써먹을 수 있으면 대단하게 빠른 거죠 명리학은 아마 5년 정도 해도 못 써먹으실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그래서 제가 요거에다가 이제 서양학이지만 이 사이에 들어가요 어떤 쉬운게 타로는 약 3개월 정도만 하시면 마스터가 돼요 어느 정도 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그 뒤에 자기가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그 후에 해야 되겠지만 22장의 메이저 카드랑 56장의 마이너 카드를 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78장 그러니까 많게 생각하는데요 안 많아 왜 안 많냐 하면 자 보세요 메이저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야 우리 메이저리그 그러잖아요 큰 무대 이런 뜻이야 메이저가 크다 크다라는 카드가 22장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는 작다는 거잖아요 마이너는 작다 요거는 56장인데 요걸 56장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14장이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근데 요 14장을 또 가르면 10장과 10장의 순서 카드가 있고 4장의 궁정 카드가 있어요 또는 요걸 궁정 카드를 인물 카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적으로 있는 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쭉 가는 거고 요거 4개는 그냥 순서는 똑같고 인물이야 인물 근데 요게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4계급 또는 4종류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4종류나 4계급의 카드가 각각 10장씩 1부터 10까지 있고 또 인물 카드가 4장이 있고 또 다른 것도 10부터 1부터 10까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써 볼게요 4계급을 자 제일 먼저 칼이 있고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컵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 요것이 요러한 종류가 10개의 순서 카드가 있고 14개의 인물 카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칼은 대처를 한번 볼까요 칼은 어떤 거 같아요 칼은 뭘 갈라내잖아 그러니까 분석, 비평, 투쟁, 칼 갖고 싸우기도 하잖아 이런 거야 이런 종류로 1부터 10까지 가 가는 거야 또 그런 종류의 궁정에 사는 요 궁정 카드는 4개니까 한번 볼게요 견습기사, 기사, 여왕, 왕 이렇게 4가지로 갈라져요 똑같아 어디든 그러니까 견습기사를 다른 말로 시종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견습기사는 실력이 있어 없어 어려 안 어려 어리죠 그러니까 어리고 실력이 없고 배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야 견습가사는 그럼 얘는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은 있지만 여왕이나 왕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는 권한과 재물이 그지 여기는 많은 거고 그죠 여기는 여기보다 적은 거죠 그죠 그럼 어쨌든 얘들은 잘 사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는 갈라져 그러면 얘가 분석, 비평, 투쟁인데 그쪽에서 견습기사는 분석, 비평, 투쟁 능력이 아직 미흡한 놈이고 기사는 실력이 있는 놈이고 이거는 이러한 속에서 권한과 재물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여기는 그것이 많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뭐 지팡이는 지팡이는 행동이고요 열정 행동을 하면 열정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열정이니까 정열도 있죠 그죠 이것이 10개의 순서 카드가 있고 컵은 사랑, 감정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좋아? 이게 좋아, 나빠 사랑, 감정이 좋은데 그렇지 슬픔에 잠길 수도 있고 기쁨에 딱 들뜰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건 돈이야 그래서 이걸 동전이라고 불러요 동전 카드라고 돈이잖아 재물이지 뭐 동전, 재물 이런 게 관한 게 쭉 있는 거야 그러면 이 22장은 시작부터 쭉 이어가는 인생 역정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쉽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거나 하면 문자로 공부하면 잘 안 떠올라 근데 얘들은 그림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쉽잖아 카드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는 게 명리학이 됐던 뭐 기문눈갑으로 하든 뭐 육임을 하든 육효를 하든 전문적인 걸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육효는 명리학을 모르면 못해요 육효는 명리학이야 그냥 명리로 점을 보는 게 육효예요 그냥 그러니까 명리 이론이란 말이야 괴의 움직임은 주역을 갖다 썼지만 푸는 건 명리 실력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공망도 알아야 되고 포태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걸 다 알아야 돼 그 육효 배우려면 명리를 어느 정도 하지 않고 육효를 못해요 그렇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딱 요거 세 개를 하라 한단 말이야 요거 세 개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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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으신 분은 일단 요거 세 개는 하자 그럼 요거 1년 안에 할 수 있잖아요 요 세 개를 다 1년 안에 할 수 있어 어느 누구든 생판 몰라도 왜 지지만 하면 되잖아 당사준 지지만 하죠 구성학도 지지만 하잖아 청간 안 쓰잖아 한 3개월 하면 되니까 그럼 구성학 한 4개월 또 한 6개월이라고 치자고 구성학 두 개 6개월 하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하시면서 계속 배우시라고 이쪽 거를 이쪽 거는 계속 배우시라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여ыми Xing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